안녕하세요 산타젤라TV의 안젤라입니다 오늘은 진짜 영상 찍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도 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진짜 며칠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네요 근데 아직 그 전에 있던 영상을 못 올려가지고 차근차근 올릴 건데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니까 호주에 오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 목적은 저의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 그리고 정보를 참고하셔가지고 뭔가 힘든 일들은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힘든 일들은 그래서 저의 경험담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조금 더 나은 호주에서의 멜버른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짜 멍때리고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그때 이제 유세석이 한 말 듣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청장을 멍하게 바라보던 그 시간이 너무 후회됐다는 그 말을 듣고 진짜 진짜 뭔가 눈에 눈 앞에 너무 막막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 베일이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진짜 하루하루 진짜 열심히 알뜰하게 살아가고 있고 알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진짜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운이 좋은 거겠죠?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연락 근데 다들 제가 트라이를 했던 데서 며칠 있다가 계속 이제 고용 안 할 것처럼 했다가 연락 너무 와가지고 계속 해달라고 일해달라고 연락 와가지고 네 뭐 시간 있으니까 가는 거긴 한데 여기서는 조금 사람 인성에 대해서 리스펙이 너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누군가를 믿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을 진짜 본인 자신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을 믿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을 믿다 보면 그냥 그런 이렇게 뭐 흐지부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아닌 것들은 걸려지고 본인께 맞는 것들은 다 본인에 대한 그 기회들로 돌아올 거라는 거를 진짜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트라이얼 하고 그리고 고용된 줄 알았던 일이었던 야채 판매하는 것 야채랑 과일 판매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트라이얼 하루 하고 그 다음날 오라고 했을 때 이제 고용이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연락을 준다고 해서 그 당일날 일한 거는 돈으로 바로 받고 그걸 기다렸죠 왜냐면 저는 그 사람을 믿었으니까 네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계속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일 동안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것만 기다렸으니까 왜냐면 그게 일하는 게 너무 재밌고 사람들이랑 계속 영어 쓰면서 대화하고 그런 환경 그리고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활기차고 좋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환경을 즐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도 너무 안 구해줬고 너무 힘든 상황에 직면했었고 그래서 사장한테 사장님한테 제가 뭐 헤이보스 이러면서 It was really good experience for me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좀 보냈어요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전 당연히 올 줄 알았죠 몇 시까지 일할지 자기가 문자 보내준다고 했는데 두 번이나 연락 없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자존심까지 다 버려가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없길래 포기하고 아 다른 일 찾아보자 하면서 계속 일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트라이얼이랑 인터뷰 계속 보고 전 계속 인터뷰는 오는데 그 사람들 사정이 어떠냐면 아시아 애들 고용해가지고 계속 시급을 14불씩 주려고 하니까 제가 일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또 계속 20불짜리도 인터뷰도 들어오고 하는 와중에 오늘도 인터뷰를 보려고 가려는 와중에 사장님이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올래?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래도 시간 있으니까 간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일단 하루 일하면 돈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바로 돈을 주시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밑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일단 하루에 할 그러니까 다른 돈 안 벌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돈을 벌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돈을 벌자 싶어가지고 그래서 10시에 연락 와가지고 11시까지 오라고 하길래 11시에서 12시 사이까지 갈게 하고 12시에 갔어요 근데 진짜 아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굴해지나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그거 그렇게 가기 전에 아 모르겠다 그냥 오늘은 즐기자 하고 갔어요 솔직히 자존심 진짜 당했거든요 그래도 그냥 즐기면서 하자 좋은 생각만 하다 보면 더 좋은 일이 가득하겠지 하고 갔는데 그리고 그냥 여기서는 프리랜서처럼 하던지 고용을 하던지 말던지 그냥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다시 나 할 일 해야겠다 인터뷰 보러 가야겠다 하고 했는데 일 마칠 때쯤에 풀타임자 픽스 해가지고 연락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것도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더 좋은 소리로 듣고 내일은 또 연락 없으면 저는 인터뷰 다시 이력서 준비할 거예요 세상살이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믿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계속 반응이 오고 있고 이 일이 저한테는 솔직히 픽스해서 주우면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은 있어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제 길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실패하면 너무 좌절하지 말고 진짜 하고 싶으면 한 번 더 연락해보시고 그리고 안 되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 싶으면 본인의 길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데 문을 두드리면 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를 한 번 더 보내보세요 문자 매일 그냥 보내는 거 공짜니까 요금 든다고 뭐 크게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니까 한 번 더 보내보시고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발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발이 계속 서 있으니까 발목이 제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 국토대 당장하고 자전거 국토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발목이 일단 다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래서 오래 서 있으면 진짜 너무 힘든데 그런 힘든 것보다는 네 피곤함? 지금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피곤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저도 가끔 피곤한 날이 있네요 팅팅!